안녕하세요 리얼 브이와 에익 빅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빅스가 지난해 FW 촬영을 하고 17년도 SS 촬영까지 다 끝냈는데요. 포니의 두 번째 모델을 하면서 포니의 에너제틱하고 그런 건강한 에너지를 받아서 촬영을 너무 잘한 것 같고요. 저희가 포니 촬영을 하면서 포니의 신발을 굉장히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타일도 다양하고 발도 굉장히 편해서 멤버들을 두루두루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니가 뉴욕에서 탄생한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뉴욕 모습이 연출된 세트장에서 촬영을 진행했는데 그러다 보니 굉장히 뉴욕에 정말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또 빈티지 클래식카를 저희가 타고 촬영을 했는데 사실 이런 클래식카를 많이 접하기 어려워서 책 다른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여름 시즌 잇아이템인 래쉬가드 입고 또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또 많이 타이트할 줄 알고 사실 밥도 많이 못 먹고 몸에 긴장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좀 편안한 핏이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촬영을 했고요. 아쿠아 H2O를 처음 신어봤는데 이게 소재가 굉장히 시원하기도 하고 또 벗기도 편하고 신기도 편하고 그래서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굉장히 탐이 났었는데 또 운동할 때나 물놀이 할 때도 다양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저는 포니 옷 중에서 제가 평소에 자주 즐겨 입는 스타일과 비슷한 맨투맨 셔츠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또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됐던 신발 리버틱 리버틱 벨크로 스타일 맞아요. 벨크로 스타일 그렇게 또 신고 다니시면 굉장히 귀여울 것 같아서 꼭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리얼 V. VIA AF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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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